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그 다음번 섹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인은 에이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아담과 이브가 결합하여서 낳은 첫번째 두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이제 첫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맨니피오씨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이 가인과 아벨의 우화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들 중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우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럼 이제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한대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카인과 아벨, 케인은 에이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이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lord. 그 신, 하나님 또는 여호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1절이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어 이거 풀, 그 1절 전체를 이제 번역한, 어 옮긴 겁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여기서 하와가 이브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야마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 문장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은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네 그 왜 혼란스러운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유대교 고대 카발리스트들 그리고 유대교 라비들이 그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신학 종교계에서 해석하는 것과 조금 다르거든요. 네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교 신비주의 그리고 고대 카발리스트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가인이 아담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여호와로 말미야마 등남하였다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원전에는 이제 여호란 말이 안 써 있겠고 뭐 롤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이 롤드의 정체가 정확히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근데 유대교 그 고대 라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인은 아담의 자식이 아니다. 그 이브가 나왔는데 아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힘의 근원인 사마엘의 자식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엘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에덴 동산에 뱀을 다뤘었는데 이브를 유혹했었던 그 뱀. 선악과를 따먹도록 꼬셨던 그 뱀이 이제 사마엘이라고 유대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엘이 다시 말해서 뱀이 가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아담의 자식이 아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거죠. 자 여기서 그 사마엘을 지난주에 아스트랄계 빛의 마스터다. 뭐 이렇게 유혹하는 자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 mysterious luminous power at the root of all human perplexity. 자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사마엘이 그걸 상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그 신비스러운 힘, 이해할 수 없는 그 빛의 힘이 이건 무엇이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이것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냥 그런 것을 있다. 있다는 존재 정도만 알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도 이제 많은 행동을 하지만 때로는 이 잠재의식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거의 뭐 마치 본능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잠재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저희의 설이 제가 이제 생각한 가설이니까 너무 미친 마세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authorized version, the translation is so obscure that both Adam and the Lord are referred to as the fathers of Cain. authorized version, 공인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번역상에 너무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게 많아서 이 가인의 아버지가 아담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인지조차도 이렇게 약간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공인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가인이 아담의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잉태했는데 여호화로 말미야마 등남하였다. 물론 이제 일만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브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덕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고대 카발리스트들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못을 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가인은 아담의 자식이 아니다. 사마일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주장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신학자들 오늘날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대 성경을 이제 편찬한 그 17세기 신학자들 보다는 그보다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살았었던 그 고대 라삐들이 그 구약 성경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원전이라든지 구약 성경 원전에 가까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그 더 정확한 해석을 내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맨이 표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Old Commentaries 아주 오래된 그 유대교 라삐들의 주석에도 보면은 명확하게 이 가인은 사마일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아벨이 이제 동생이 있죠. 카인의 동생 그 아벨이 아벨은 아담과 아담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낳은 진짜 아들은 이제 아벨이고 이제 카인은 사마일과 그 뱀과 이제 이브가 낳은 아들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같지만 카인과 아벨이 형제이지만 그 어머니는 같지만 이제 아버지는 다른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제 물론 우리말로는 이제 가인 카인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케인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 설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떨 때는 뭐 가인 카인 뭐 이렇게 약간 혼용해서 쓸지도 모르는데 그건 제가 이제 어느 한쪽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니까요. 다 똑같은 의미라는 점 네 뭐 연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가인은 사마일의 아들이에요. 그죠? 사마일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자 그리고 불의 힘을 상징한다. cosmic fire. 우주의 불. 그러니까 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불의 화신 또는 원형. 말하자면은 네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라는 것이 이제 좀 남성적이고 뭔가 능동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물이고 물은 약간 수동적이고 그런 여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거 이제 아벨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활활 타오르는 불. 뭔가 이제 행동하고자 하는 것. 뭔가 저지르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뱀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의 화신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이 가인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상징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남성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고 자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 인류의 의식도 이제 가인과 아벨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크게 이제 그 인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인류가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지역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서양 동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서양 쪽은 뭐 모든 서양인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서양 쪽에 이제 문화나 전통이나 이들의 행동하는 방식이 말하자면 가인 쪽 가인의 후손이라 할 수 있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쪽이랑 비슷한 거고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행동하고 뭔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그런 쪽이 이제 가인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동양은 이제 아벨 쪽 뭔가 수용하고 뭔가 고요함 내면의 삶을 탐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깨달음을 이룬다든지 약간 여성적인 속성 그쪽이 이제 아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저의 생각인데 이 가인은 마인드를 상징한다. 인간의 마인드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뭐 새로운 것도 창조를 하고 계속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마인드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만은 머릿속이 복잡하고 계속 잡념이 들어와서 이제 괴로워하고 번뇌가 생기고 그런 측면도 이제 있죠. 그 마인드의 부정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인드 프린시플이 이제 가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반면에 그 아벨은 뭐냐 아벨은 이제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진짜 아들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만은 이것은 농업, 맨니피오 씨의 얘기에 따르면 농업의 원칙을 꽤 화신이다. 그리고 원형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힘이라기보다도 이제 어머니 지구라 할 수 있는 우리 땅 그것을 이제 잘 가꿈으로써 조금 더 소박한 뭐 그런 조금 더 온순한 불처럼 타오르는 가인 그쪽 종족에 비해서 아벨의 종족은 좀 온순한 그런 패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성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약간 동양적인 마인드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소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가인이 마인드라면은 아벨은 소울인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인 잠재의식이라 그랬었잖아요. 잠재의식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인이 아벨을 이제 나중에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뭐 살인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제대로 이 잠재의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갑자기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잠재의식을 상징하고 아벨 같은 경우는 의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보다 위에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잠재의식 영어로 하면 서브컨슈스 잖아요. 컨슈스 하면은 그게 이제 의식이 있다. 뭐 그런 뜻인데 잠재의식은 서브컨슈스 의식은 그냥 컨슈스 또는 컨슈스니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굉장히 맨리아저씨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심볼리즘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맨리아저씨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인간의 혼이라는 것이 또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개의 극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 우리 머릿속에서도 항상 이런 두 가지의 힘이 말하자면 매 순간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개의 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편에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해.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 안 돼. 그걸 하면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이쪽 이런 쪽 일을 해야 돼. 행동해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 순간 이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의식 또는 혼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상징하는 그 원리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미지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 늘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게 어느 한쪽이 더 좋다. 그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 남성성, 여성성. 그죠? 서양적인 특성, 뭐 동양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인드, 소울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카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뭔가를 이제 바치거든요. 제물로 바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걸 보더니 그 카인이 바친 제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가 억셉트하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 것만, 아벨이 바친 제물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케인이 열받았죠. 그래서 이제 잠재의식을 상징하는 케인 그 안에 이글이글거리는 그 불과 같은 그 잠재의식 밑에 아래 깔려 있었던 그것이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죠. 하나님이 아벨은 입허하고 자기 자신은 입허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카인이 이제 뭐 아담과 이브 가족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평생 이제 방랑하는 그런 삶을 방랑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하시딤이 누구냐면은 여기서 하시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경계해 전통적인 히브리의 율법을 보존하려 했던 보수적 유태인들이다. 근데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들이 이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바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서 그 이러한 이유라는 것은 이제 가인은 사마엘의 아들이고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거절했고 그 때문에 이제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는 뒤에 가서는 이제 맨니 아저씨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을 내놓은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시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은 이제 우리 의식의 또는 우리 혼의 두 가지 측면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사마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글 이글거리는 마치 루시퍼와도 같은 뭐 이게 그리고 또 사마엘이 또 뱀이잖아요. 그죠? 루시퍼와도 같은 그런 이제 충동적인 힘 뭔가를 이제 물론 행동은 하지만 때로는 이걸 너무 과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고 아담은 이제 수동적인 그런 힘 능동적인 것이 원칙이 아니라 이제 수동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온순하고 좀 여성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도 항상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맨날 싸우고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학자 볼테르 아시죠? 볼테르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인용문은 나오지 않는데요. 볼테르에 따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수많은 그 신비주의 전통의 예식과도 관련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형제간에 이렇게 그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에서도 이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보편적인 우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거든요. 이집트 전통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태양신, 원래 최초는 아니지만은 태양신이었던 오시리스와 그의 형제 타이폰 또는 세트 세트가 이제 둘이서 이제 싸우다가 타이폰이 이제 오시리스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형제간에 이제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거 이것이 말하자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그 유사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The murder of Abel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of the allegories to interpret. But in the substance, the story unfolds as follows. 자 맨니알씨도 여기 얘기를 하죠. 그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은 진짜 그 가장 그 해석하기 어려운 allegory, 우화 중에 하나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어 제가 첫 이 이 지금 그 동영상 진행하면서 이 연재물을 하면서 초기에는 이제 이미지를 많이 안 썼는데요. 어 좀 이미지 있으니까 좀 좋죠. 이해하는데 좀 조금 더 덜 지루하고 조금 이해하는데도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 그리고 저도 좀 덜 지루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게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카인과 아벨 이제 그 살인사건을 그 묘사한 그런 그림이죠. 저 위에 이제 카인이 몽둥이 같은 걸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재물을 바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한쪽만 편애하니까 이제 카인이 이 잠재의식 이 불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카인이 불같이 활 말 그대로 불같이 활을 내며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오시리스와 세트입니다. 자 이제 세트가 여기 이제 그 자칼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이 형상이 이제 세트거든요. 이 세트가 이제 오시리스를 죽이죠.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를 이렇게 이제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어 살펴보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시리스가 이제 태양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트 이름이 세트거든요. S-E-T 그래서 이제 세트도 사실은 태양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선세트 지는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주 밝게 빛나는 중천에 떠 있는 그런 태양이 아니라 지구 있는 해 어두운 해를 상징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해도 아니고 그 아마 떠오르는 해가 호러스인가 그렇고요. 뭐 중천에 있는 해가 뭐 아몬, 라고 뭐 지구 있는 해가 선셋인가 그렇습니다. 세트 뭐 이렇게 그 태양도 어느 위치에 하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속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마다 이제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이고 나서 이제 오시리트가 이제 지하세계로 가서 지하세계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하데스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시리스가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인간이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죽어서 이제 저승으로 왔을 때 이제 오시리스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 형제 간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자, 다음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은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형제 또는 악당들 러피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게 살해당한 히라마비프다.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사람 세 명이 이제 이렇게 도망 이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이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원 안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이제 히라마비프거든요. 그 히라마비프는 이제 프리메이슨 전통에 등장하는 이제 캐릭터입니다. 어, 그래서 뭐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어, 이제 나중에 솔로몬 대왕 얘기 나올 때 이제 나올 텐데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영원한 그 성전을 그 네, 신축을 총관리 감독했었던 그 석공이죠. 네, 그래서 이제 프리메이슨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악당들이 이제 프리 여기서 히라마비프는 말하자면 진리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런 심볼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살해한 이 세 명의 그 동료 메이슨들 또는 이제 형제들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프리메이슨에서 말하는 3대 악 그것이 결국 두려움 무지 미신 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형제간의 그 살해 사건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한번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we understand Adam to be man the incarnating ego the one father of all the bodies that are manifested by an entity during its life cycle we will realize that by the fall is described the descent of this egoic vortex into the sphere of generation. 자, 우리가 아담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의 원형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이 다른 동식물과 이제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인간은 에고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아담이라는 그 원형이 나중에 이제 물질 세상에 왔을 때 이제 에고라는 것도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질 세상에 태어나는 에고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은 그 모든 것의 최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간이 세상에서 걸치게 되는 모든 육신의 아버지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의 아버지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폴이라는 거 여기서 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그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이 폴이라는 것은 결국 이 에고가 생성의 영역 그러니까 여기 sphere of generation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이 이제 탄생하는 그 육신을 걸친 그런 존재들이 탄생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성의 영역으로 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이제 영적 영적 세상이라 할 수 있는 낙원 낙원에서 물질 세상으로 이제 내려왔다. 뭐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고대 유대인들이 이제 작성한 이 구약성경 스토리와 관련해서 작성한 그 주석에 따르면 유대교 신비주의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아담이 이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그 아스트랄계에서 그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이제 낙원에 있다가 이제 아스트랄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자 아스트랄계에서 처음에 릴리스와 결합을 했어요. 릴리스라는 또 캐릭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릴리스는 그 기억나세요? 그 저희가 한 며칠 전에 보여 드렸었던 그 사탄교의 심벌 보여드렸죠. 그 별 모양이 이제 거꾸로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글자가 두 개 써 있었습니다. 위에는 사마엘 그리고 이제 아래는 릴리스가 써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마엘이 그 에덴 동산의 뱀이고요. 그 릴리스는 이제 나중에 그 사마엘의 이제 말하자면 부인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그 말하자면 악령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아담이 릴리스와 결합을 했어요. 이브가 아니라. 그래서 유령과도 같은 형상들을 형상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아스트랄계에서 존재하는 그런 유령과도 같은 그런 생명체들. 이 시리얼 한 생명체죠. 우리 같은 이렇게 말하자면 귀신같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맨니아저씨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팬텀 폼스 그리고 어떤 형상은 형상인데 팬텀 약간 유령과도 같은 그 어떤 홀령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먼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 그대로 악령이라는 거죠. 그 후에 습기 여기서 습기 휴믹 휴믹 이거 영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낙원에서 처음 쫓겨나면서 처음에는 릴리스와 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스트랄계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스트랄계의 주민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홀령들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습기 물을 상징하는 이브와 결합하여 이 ETHERIC PRINCIPAL 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 형상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물질적 형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인간 말하는 거죠. 초기 인간 육신을 가진 초기 인간 그리고 이제 이 미스터리가 뭐 족장들의 계보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 상세계 보면 그런 그 성경에 많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족보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자세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인과 아벨은 이제 뭐 그 이후에 또 세스라는 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스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카인의 족보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각각의 큰아들들 뭐 그들을 말하자면 이제 어 여기 페이트리알크라고 표현을 했죠.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족장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그 은밀한 그 숨겨진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게 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런데 저 윤민의 생각이라고 썼는데요.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 초기에는 이제 아담과 릴리스가 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뭐 아스트라게인 이제 디먼 악령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또 초기에는 이브와 사마일이 결합을 했죠. 사마일과 이브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인을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아담과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담과 이브가 정식 부부가 되고 또 사마일과 릴리스가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초기에 자연이 어떤 인간이 이라는 그 원형 그것을 담기 위해서 여러가지 생명체들 인간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기 여러가지 실험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자연의 힘으로 여러가지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인간이라는 영혼을 담을 수 없는 것들은 폐기되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가지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엔 아마 아담과 릴리스 결합 이거는 말하자면 실패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사마일과 이브 이브 가 생산한 것들도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비로소 아담과 이브 가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의 원형을 담을 수 있는 육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뒤에서도 맨니아저씨도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의 결합 아담과 릴리스 사마일과 이브 이건 어찌 보면 아주 적합하지 않은 실패한 시행착오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사마일과 이브 가 낳은 카인 같은 경우는 카인도 족보 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개 흥미롭네요. 인 이브 이브 프로세스 제너레이션 폴레레디 마스터벌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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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형상 새로운 형상을 창시하기 창조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극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극성이 있어야만 그 어떤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아이를 낳기 위해선 남자 혼자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라고 하는 극성이 결합을 해야 돼요. 이제 결합을 하고 극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카인과 아벨도 극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뒤에서 할 얘기지만 우리 인간의 혼이라는 것도 탄생하기 위해서는 혼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고요. 이것도 극성이 필요해요. 그 극성이 인간의 혼의 극성에 해당되는 것이 카인과 아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 반대하는 힘이 대결을 하면서 혼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대결이라는 말 좀 이상한가 어쨌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In the Chinese Cosmogony which by Esoteric Interpretation is also Anthropology the creation arises from the endless strivings of two principles termed yin and yang 자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중국의 우주론 동양쪽 우리 극동 지역의 우주론 에서는 음양의 결합 음양의 결합을 통해서 창조가 크리에이션 창조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endless striving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끝없는 striving 이것이 말하자면 갈등 대결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음과 양이 이렇게 물론 잘 섞여 가지고 조화를 이루 하지만 동시에 대결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리스에서는 에테르와 카오스 이것이 말하자면 중국 아시아 쪽의 음양에 해당되는 것이죠. 에테르와 카오스의 결합으로 또는 대결로 서로 대결을 하면서 서로 몸을 섞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결합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우주 창조 코스모스가 패션 등 창조되었다. 우주가 창조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창조에는 이런 일단 극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극성이 나타난 후에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우주가 두 개의 극성의 작용을 통해 서로 화합하면서 동시에 대결하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생성 되듯이 대표적인 예로 음양 에테르카우스 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혼이라는 것 역시 여기 보면 혼이라는 것도 의식 내에서 극성화된 의지 극성화된 의지 이 두 가지가 카인 앤 아벨 이에요. 불의 속성 그리고 물의 속성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 대결을 벌이고 그 동시에 연금 수를 작용 통해서 탄생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혼과 의식 극성이 바로 가인 과 아벨 자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가인이 아벨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이제 둘이 딱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쨌든 하나가 반대쪽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지 뒤에서 계속 아마 3일째 쯤 얘기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또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유명한 그림인데 릴리스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고덱 유태인들의 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이 릴리스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뭐 이브다. 릴리스를 자세히 보면 뱀이 둘러싸고 있죠. 이 뱀은 물론 사마일이 겠죠. 나중에 릴리스가 아담과 헤어지고 사마일과 결합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탈무드에도 나온다고 하네요. 릴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비교적 소상하게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저희가 옛날에 했었던 얘기인데 처음에 여섯째 날인가요?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 했다.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탄생했었던 그 여자는 이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고대 탈무드나 이런 데에서는 그 여자가 바로 릴리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릴리스는 남자와 완전히 동일해요. 함께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이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 어떻게 얘기 하냐면 그래서 릴리스가 남자를 섬기고 뭐 이런 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담과 릴리스가 헤어지고 릴리스는 사마일에게도 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타로 카드에 등장하는 이브와 릴리스입니다. 토트 타로에 등장하는 러버스 카드에 등장하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두 여성이 있죠. 하나가 릴리스고 하나가 이브라고 합니다. 정확히 사로 카드 상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베이미의 초상화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이콥 베이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콥 베이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카인과 아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자아 자아 내에서 발생하는 극성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극성이 계속 우리 자아 내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비유하자면 빛과 어둠의 싸움 행동하려는 힘과 행동하지 않으려는 타성 이너시아 간의 싸움 지혜와 무지의 싸움 영원한 대결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자아 내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카인과 아벨이 그 두 가지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편 한편에서는 나는 이런 쪽으로 행동하고 싶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런 속삭이죠. 그러면 안 돼. 그냥 복지부동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나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뒷뿐 문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요한 기틀 일러스트레이드 베미 프린시 포즈 시리즈 크리오스 엔그레이빙 나 익스트리미 레어 벗드 벗 베스트 미스티 키 에버 프리페 프리 인터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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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 기틀 이라는 사람이 훗날 야콥 베미 이 사람의 사색의 힘이 강했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가르침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지금은 구하기 힘들지만 경전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키 중의 하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볼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심벌을 봐야 되는 거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짜증나는 제가 야콥 베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책에도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책에도 이 사람의 생애 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식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냥 평범한 약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10대 때부터 신발 만드는 신발을 슈메이커 라고 하죠. 신발을 만드는 그 일에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았다 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우주적인 이런 것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주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종일 일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깊은 사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글로 남겨놨고 지금 오늘날 신비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오컬트 숨겨 배후에 있는 그런 원리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고하는 그 사람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맨니피오 씨도 이 사람이 공부한 연구 결과라든지 자주 인용도 하고 많이 극찬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승 밑에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공식적인 교육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 생각의 힘 사색의 힘 으로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 비슷한 케이스죠. 소크라테스도 스승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신비주의 학교나 이런 미스터리 이런 스쿨에 입문한 적도 없고 그냥 다기 오로지 혼자 사색하는 힘으로 그런 철학체계를 완성했다고 하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해가 되셨죠. 카인과 아벨이 바로 그것의 상징이다. 우리 혼 안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 극성 서로 매순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마치 음과 양처럼 이소 카오스 처럼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 충돌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우리 혼 내에서 극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의 초물리적 형상에서 발생하는 여기서 초물리적 형상 하니까 좀 이상하죠. 결국 이게 soul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고 육신 위에 있는 것이 soul 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피지컬 한 거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슈퍼 피지컬 슈퍼라는 것은 위라는 뜻이거든요. 서브 에 반대 입니다. 서브 는 아래라는 뜻이고 슈퍼 는 위라는 뜻이에요. 피지컬보다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soul 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 왜냐하면 의식 채도 있고 소울도 이런 것도 다 바디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컬트 공부 자식 하다보면 자 그러니까 몸 바로 윗 단계 우리 영 영 혼 혼 혼 혼 형 혼 이라는 그 형상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갈등 또는 혼란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극성이 딱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혼이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 어쨌든 극성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로 카인과 아벨이에요. 그리고 카인과 아벨이라는 극성이 우리 혼에서 이제 생겨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갈등을 이제 서로 이제 대결하는데 그 첫 번째 대결이 바로 카인과 아벨의 그 싸움이라는 거죠. It is evident that the allegory has universal application or it would not be part of the mystery rituals of many ancient orders. 자 이게 그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통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통에서 고대 전통에서 유사한 우화가 담겨있다는 점으로 밀어봤을 때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Furthermore, it is known that all these rituals relate to the unfolding of the human soul.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전통에서 이제 형제들 간에 이제 싸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의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우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혼의 펼쳐짐 또는 발달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초기 아담이 처음에 아담 그 이제 지구상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물질 세상에 내려왔을 때 그때 초기의 인간하고 오늘날의 인간은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초기에는 말하자면 이제 인류 인간은 이제 갓난아기 와도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을 것이고 이제 어 뭐지 이제 혼이라는 것도 이제 덜 발달된 상태인데 지금부터 이제 발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카인과 아벨이라는 그 원리 그 극성이 생겨난 후에 이제 혼도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Unfolding of the human soul. 자 소울 혼이라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는데 그것이 아직 좀 펼쳐지기 이전의 상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우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인간의 혼의 펼쳐진 발달과 관련이 있다. 카인과 아벨이 이제 대결을 하지만 그 대결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혼도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카인과 아벨 둘 다 어떤 인간의 휴먼 soul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o Cain and Abel must be some part of the consciousness of man. 자 따라서 카인과 아벨은 인간의 의식의 한 단면을 상징하는 심볼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극성이라는 거죠. 의식 또는 이제 혼의 극성. 극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저희가 카이발리온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베이밍 creates the terms divine will and self-will with which to designate the two parts of man's consciousness which are ever in a state of mutual striving. 자 전 페이지에서 봤던 야콥 베이밀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 두 개의 그 카인과 아벨이 상징하는 그 인간의식의 한 단면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divine will 신성의 의지 그리고 또 하나는 self-will 자아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걸 상징할지는 감이 잡히시죠? 이 divine will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아벨이 될 것이고 self-will 자아의 의지가 카인인 거죠. 뱀의 해석에 따르면 신성의 의지와 자아의 의지가 인간의 의식 내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아까도 여기서 혼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 두 가지 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 내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제 이 두 개의 특히 그런 순간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죠. 내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 아니면은 뭐 내게는 당장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주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런 것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카인과 아벨의 싸움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카인이 아벨을 죽이긴 했지만 유사한 싸움으로 또 이제 루시퍼와 미카엘의 전쟁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원래 루시퍼도 천사였죠. 대천사였죠. 그리고 미카엘도 대천사고. 자 그런데 이제 그 고대 전통에 따르면은 이 미카엘과 루시퍼가 이제 전쟁을 벌이거든요. 서로. 그래서 이제 결국 미카엘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루시퍼는 이제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지구를 다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미카엘과 루시퍼도 말하자면 카인과 아벨이 비유할 수 있다. 우리 의식 내에서 싸우고 있는 그 두 개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소위 그 경전에서 얘기하는 천국에서 벌어지는 전투. 뭐 루시퍼와 미카엘의 전투도 천국에서 벌어졌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 이제 또 아마게또니라는 말들도 쓰고 뭐 종말이 왔을 때 이건 뭐 천국에서도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노리딕 신화 북유럽 신화에서도 이제 마지막 날 트와일라이트 오브 더 가즈. 그때 이제 신들과 그 악마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북유럽 신화에도 나오고 심지어 거기 힌두교에서도 나오죠. 그 마하바라 뒤에서 이제 이미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힌두교의 유명한 경전 중에 마하바라타라는 게 있죠. 거기서 이제 보면 이게 계속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이 실제로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또는 실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소울 안에서 우리 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얘기예요. 자 천국에서 절어지는 번투도 인간의 혼 또는 인간의 상의자, 인간의 의식 그 안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이미지를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대천사 미카엘과 루시퍼 얘가 싸우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 미카엘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루시퍼가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타락천사, Fallen Angel 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말하는 Fall의 개념도 뭐 아담과 이브의 Fall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시퍼는 말하자면 지구로, 물질 세상으로 떨어져서 그곳을 이제 지배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마하바라타, 힌두교 경전 마하바라타의 전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어떤 바퀴를 들고 달려가는 이 파란색 몸의 주인공은 아마도 크리시나일 겁니다. 이러한 모든 신화에 등장하는 이런 전투들, 마치 선과 악의 대결과 같은 그런 전투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의식 또는 혼내서 매순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한 전 페이지에서 이제 야콥 베메가 이 두 가지 극성, 우리 카인과 아벨로 대변되는 이 두 가지 극성에 대해서 Divine Will 그리고 Self Will, 신성한 의지 그리고 이제 자아의 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걸 읽다 보니까 예전에 마크 페시오 씨가 What on Earth is Happening 이라는 강연에서 이제 마법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 강연에서 이제 우리가 마법 하면 이제 보통 매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매직하고 솔서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매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백마법, 빛의 오컬티스트들이 쓰는 마법이 매직이고요. 그리고 용어상의 정의입니다만, 마크 페시오 씨의 정의입니다만은 솔서리는 이제 흑마법사들, 이제 그 어둠의 오컬티스트 길로 빠진 사람들, 소위 말해 다크사이드로 빠진 사람들이 쓰는 것을 이제 흑마법, 그걸 이제 솔서리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마법 하니까 왠지 막 으시시하고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소리처럼 들릴 건데 이 마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마술과 다른 겁니다. 막 신기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법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시오 씨가 먼저 매직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백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The science and art of influencing changes to occur in accordance with the will. 근데 여기서 이제 윌이 대문자 W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 짧은 문장을 한번 번역해보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의 의지, 신성의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Divine Will 말하는 거죠. 이 신성한 의지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과학 또는 예술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백마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의 의지를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들이겠죠. 대체로 뭐 다 좋은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은 반대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소설이는 무엇이냐. The science and art of influencing change to occur in accordance with the will. 자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다만 이 마지막 단어, withy, 여기서는 W는 이제 소문자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셀프 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나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를 유도하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Divine Will과 셀프 윌의 차이인 거죠. 이 Divine Will, 이거는 신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셀프 윌, 이것은 나의 에고에 따라서, 내가 에고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하는 것이 이제 쏠쏠이인 거예요. 흑나법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변화를 일으키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똑같죠. 자 하지만 이 동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그 내용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도 그 이미지를 그냥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캡처해 본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인간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 항상 여기 천사와 악마 간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의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악마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속삭이고 천사는 보통 그러죠. 아 그렇게 악마의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뭐 이렇게 계속 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천사와 악마가.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의식의 두 가지 극성. 카인과 아벨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카인과 아벨이 상징하는 바가 이러이러하다 라는 점을 그 말씀드렸고 일단 얼핏 듣기에는 일단 아벨은 선이고 카인은 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루는 내용을 듣다 보시면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한번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카인과 아벨은 선과 악의 개념이라기보다도 그 남성성 여성성 음양 이런 쪽에 더 가깝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뭐 왠지 그 이제 남성적인 불의 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좀 사악한 것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악마를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어쨌든 제가 이제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내일부터 이 카인과 아벨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